우진 씨에게 형도 없게 우진이 이거 보고 울 것 같은데 너를 알고 너로 인하여 내가 여기서 적응을 하고 너무 고맙고 내가 한국 가서 항상 너 생각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더 네가 방송을 하면서 큰 스타가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밥 많이 날 사줘라 알았지? 하여튼 정말 고맙다 너는 히든카드인 것 같아 고맙다 우진아 축구로 시작해 정글로 꽃피운 두 분의 사랑 영원하시길 아니야 오빠한테 보여줘 가져온 거야 알콩달콩 정글의 온 우이 정준